여러분 소목을 두다가 보면요 정석에서 아주 묘한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측한 거하고 전혀 그 관계없는 그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꼼수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게 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마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날일자로 둘 때 이거 붙이면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단수 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꼼수냐 아니냐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서 이걸 붙였는데 당연히 이거 둘 줄 알고 두었고요 아니면 당연히 이거 젖힐 줄 알고 두었는데 예상 밖으로 여기를 치받고 끊는 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주 난감하거든요 보통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 수는 예상을 아예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수에 이 정석을 왜 잘 안 둘까요 이 정석이 백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 안 두겠죠 근데 이제 이걸 가끔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완전히 뭐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만 일단 아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수순이 중요한데 여기를 젖히는 게 이제 중요한 수순이에요 이거 이 맥만 아시면 돼요 이건 거의 정석이면서도 맥이에요 맥 맥에 가깝습니다 이 모양의 급소는 어딜까요 할 때 여기를 젖혀야 된다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끊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이걸 단수 치시면은 여기를 늘어가지고요 다음에 이거 이음에 이렇게 넘어서 이거 두 점이 굉장히 이상하죠 뭐 살자고 해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말이 안 돼요 완전 이상가족 되면서 이게 대표적으로 젤 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두시냐면 여기서 이걸 단수 치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젖혀서 이렇게 이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자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뛰어가지고 갑자기 귀에서 이거 완전 너무 조그맣게 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망하신 겁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당황하시니까 이거라도 두면은 그래도 살아나는데 이걸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이거 단수 치고 이어면 진짜 진짜 쫄딱 망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초보자 때 무지하게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정석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당황하신 분들은 보통 이거 치고 이거 젖혀 이어세요 걱정되니까 요렇게 두시는 분은 그나마 그냥 최악은 면하신 건데 아까 같이 두시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잘 두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를 늘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늘 이거 느는 생각을 왜 하시냐면 여기를 두면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배기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한 점 잡아서 이렇게 여기가 돌이 있으면 끊겼을 때 단수가 아니고 미리 교환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리 늘면은 여기를 둘 때 이거 두 점 머리를 두들겨서 요 지금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급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시는데 이것도 천만의 말씀인 게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면 이걸 갖다가 뚫었을 때 요 젖혀진 것 때문에 백이 오히려 흑두 점을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와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당하면은 순식간에 두 점 버리면 큰 것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둬가지고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 호구치면 이 자세가 좋으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려요 일단 첫 번째 야 이게 내가 나쁜가 이거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면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백이 집이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백 집이 크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왜 여기를 젖히느냐 이걸 젖혀야 막을 때 그때 이걸 갖다가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두시고 여기를 넣으시면 이걸 끊어가지고요 이거는 죽어요 어차피 이 타이밍이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젖혔는데 막았다 그러면은 이걸 단수 치고 아예 이걸 갖다 쑥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두면은 끊을 때 이게 올라서면 이거는 이거 잡을 때 이거 두 점 잡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백이 이걸 잡을 때 흙은 이거 두 점을 잡으면 요 두 점이 이 두 점보다는 더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한 점이 더 백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자 이것까지는 이제 저치는 수까지는 맥을 아시는 분들이면 이제 중고급자가 되신 거예요 타이점으로 치면은 이제 한 5단 정도 두시는 분들은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타이점 5단 이하 분들은 헷갈려요 이게 야 이게 정수였냐 아니었냐 막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본 정석을 제가 얘기하자면 기본 정석은 여기 단수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늘게 되고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 백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급소예요 급소 이걸 갖다가 여기를 밀면은 이거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귀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 단수 한 방은 기분 좋아도 귀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둘 때 이거 젖히면 죽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여기 날일자 가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잇게 되고 이때 이렇게 호구를 쳐요 귀를 그럼 이게 장문으로 잡히잖아요 장문으로 잡힌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두면은 이 두 점을 버리고 원래 요런 정도 돼서 이제 흙이 괜찮은 정석이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을 한번 볼게요 이 정석을 백이 선택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잘 두지 않는 이걸 두고 이렇게 끊었다는 거는 벌써 한 건 하려고 기대를 하고 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두었을 때 이 정석 선택이 과연 백이 어느 정도일까요 인공지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이거는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이때 이미 그 이 선에 흙이 젖혔을 때 백이 두 가지 선택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정석대로라고 우리가 하는 단수 치는 수를 두면 40% 원래 초반에 바둑이 시작을 하면은 인공지능은 덤이 7집 반으로 세팅되었을 때 한 53%에서 54% 유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이 정석 선택하면은 백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석 선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7집 반의 덤의 그 상황에서는 이 정석은 백 정석이 아닌 거죠 백이 그냥 망한 거죠 한마디로 그냥 십몇 퍼센트가 날아가는 거야 저정석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시대에서는 지금 둔수는 그냥 꼼수지 정석이 아니에요 옛날에 정석이라고 했는데 전혀 정석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둬도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거 저친수 당했을 때 백은 무조건 망해 입고 시작한 거죠 단수치면 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두면 여기 가서 이거 입고 이거 두는 순간에 흙이 이미 60% 유리해요 원래 흙 잡으면 좀 불리한 걸로 나오는데 이건 유리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제가 그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너무 자주 봐서 그래요 기원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바둑에서도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사실은 백이 이렇게 단수치고 뭐 이렇게 수습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고 야 이거 막았다가는 이거 눈치는 채셨어요 막으면은 이거 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작살나는 거네 어 이런 건 어떻게 알았지 그런 다음에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두시는 분이 있고 뭔가 이걸로 꼼수를 기대하고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게 좋은 수 같아요 나쁜 수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 어떻게 걸려 드시냐면 이거 둘 때 여기가 급소인 줄 알고 이거 넣으셨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잘못했다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망하냐 사실 늘고 싶잖아요 이거 빠져서 망하는 분들이 높아요 첫 번째로 이거 두면은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야 이거 뭐 되겠지 하고 뒀다가 안 돼요 이게 밀면은 막상 이거 민 다음에 이 정도만 두면 그냥 죽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력을 쌓아서 흙이 둘 수는 있습니다만 아 이거는 일단 잡혔어요 이렇게 둘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한마디로 또 하나는 여기를 이제 이거 둘 때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두면 죽는 게 너무 뻔히 보여요 방금 전에 보여준 것 같이 뻔히 보이니까 이거라도 두면 그래도 사석작전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아예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밀고 여기를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예 이걸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가시는 건데 왜 망하냐 여기서 백이 이걸 가만히 막거든요 이거 막으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이걸 이렇게 막으세요 그래서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걸 끊고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흙이 망하는 길인데 지금 이거두면 이거 두 점 잡아가지고 이건 뭐 수상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걸 단수 치고 이거둘 때 먹여 치고 단수 치고 이게 젖혀가지고 한수 부족이에요 늘어가지고 한수 부족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어도 죽었어요 여기도고 이렇게 이게 더 짭짤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막상 이 빈상각이 이게 실수를 가장한 꼼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오히려 모르신다니까요 정성만 알다가 야 이게 뭔 수냐 이손수가 있냐 근데 모양은 되게 지금 뭐 빈상각이니까 이상해 보이니까 이거 뭐 실수 같기도 하고 나쁜 수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일단 감이 잘 안 배잡히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느낌 자체로도 벌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데를 둬버리면 야 이게 뭐 다음 수가 일단 안 보이잖아요 정석을 정석이 아니니까 자 요 상황을 여러분 인공지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둬야 되는지 이 상황은 아주 쉬운 건데 이 쉬운 걸 모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시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잖아요 여길 뒀죠 근데 의외로 이거 뒀을 때 흙이 두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십니다 예 뭐예요? 미는 거 아니면 단수치는 거 너무 간단하죠? 예 그러면 여기를 밀었어요 밀면 어떻게 둬요? 자 밀었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그럼 늘어야 되죠? 늘 때 그때 이걸 단수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럼 이으면 그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흙이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 거의 뭐 8대2로 유리한 거니까 대기 쫄딱 망한 거죠 근데 왜 이걸 못 둘까? 이걸 못 두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늘었을 때 이거 밀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단수치고 이거 두면 이거 왠지 내가 귀에서 너무 조그맣게 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활이 자신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두면 이거 막혔을 때 여기가 사활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걸 하나 받아버리면 바둑이 갑자기 백이 좋죠 한 수를 손에 봤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이 형태는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거 늘어야 되거든요 그때 흙이 이걸 백이 이걸 막습니다 막을 때 손을 빼야 돼요 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바둑이 흙이 좋아요 뭐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폭넓게 두시면 바둑이 좋은데 이게 걱정이야 사활이 뭔가 여기 막히면 선수대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찜찜하니까 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사활이 이거 막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이어도 이거 두면 이어서 이 형태는 한 칸이 더 여기 땡겨져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면 이거 둬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지가 않는 이건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두면 여기 붙여가지고 맛보기로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두면 이거 두면은 죽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예 아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둬도 죽지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여기를 이렇게 입구 자를 가고요 그럼 이거 젖혀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흙이 이걸 맞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맛보기로 둬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걸 젖혀야 되는데 이때 이걸 늘고 이거 둘 때 이거 두면 이게 비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비겨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 갖다가 갈수라면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아시면은 이게 좋은데 이걸 모르시니까 당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당하느냐 이게 지금 빈상각이 사실상 거의 꼼수나 다름없어요 이 빈상각을 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늘게 만든 다음에 이걸 막아서 선수 교환하려고 한 거야 대부분 사활이 자신 없으니까 이걸 밖에 만들려고 그 다음에 두면 백이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반전인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살면 대반전이랍니다 아까 8대2였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귀를 갖다가 지키는 순간에 아까 8대2로 백이 나빴었잖아요 8대2로 나빴었는데 귀를 흙이 지키면 이제는 백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둔다든지 하면 백이 지금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꼼수처럼 쓰는 겁니다 저 빈상각이 딱 떴는데 직감적으로 아 저건 나쁜 수야 라고 느낀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면 나쁜 수가 좋은 수가 되는 거예요 나쁜 수와 좋은 수는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수는 꼼수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수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 바로 이 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수는 여기서 이거 늘고 이거 받을 때 여기 안 놔도 된다 이사월만 알면 된다 그럼 뛰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다가서가지고 편안하게 압박하시면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좌하 이 좌상기 사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두신 다음에 한 번 망하시면 어떻게 두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밀어요 여기 막는 거 싫으니까 그럼 이렇게 두면 벌써 이거 미는 게 대학수잖아요 여기 두는 순간에 뛰어버리니까 급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두셨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걸 젖힐 때 정석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빈삼각 둘 때 여러분 이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빈삼각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상기 사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치받고 끊는 정석이 기본적으로 왜 정석이 아니고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얘기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천서 많이 사용해보시고요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